아이디어가 상의력이 참 뛰어나네. 정지휴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지휴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지휴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유 그렇구나. 차가 없잖아. 아 평일에는 차가 많은가봐. 이제 갑장사로 옮겼어? 남장사에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더하고 너무 좋다 친구야. 올해는 감히 흉년이라 하더라. 너무 예쁘다. 베리 홀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둠을 얻게 하다. 음.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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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는 힘들꺼야. 겨울은 11월 밤 한지 발 시럽지. 그때는 쉬어야 되고. 근데 신발 신고해. 신발 신고해도. 제가 오늘 유튜브 보니까 파리에서 1m까지는 공정비가 연이 다 통화되고. 근데 신발 신고해도 발바닥에 선 안 올라가도 연이 모두 다 유지. 그렇지 않다 해도 이 걷는 자체는 유산소 운동이 되잖아. 신발 신고해도. 항상 귀신 하울이야. 그려야겠다.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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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